아름답게 보아요 아름다운 눈동의 꿈속이는 얼마나 많은 건지 알아요 그 강조님의 찬송 속에 아름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아름의 아름다운 점의 자리 얼마나 많은 건지 나무를 내야 알 수가 없죠 서로 아름기고 생을 지적하여도 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은 끝이 있네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만나면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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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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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찬송가 3장 아멘 아